탈출 전략으로 단기 목표 주가 주신다면 얼마 주실까요? 지금 정도 이제 실적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정책 중가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우선 에코프로비엠의 43조 8천억 원 수주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44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의 시장의 과거에 어떻게 반응을 해왔었느냐 저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런 대량의 수수가 나왔을 때 이외의 주가가 괜찮았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도 예를 들면 2021년도에 SK이노베이션 쪽에서 10조인가요? 그 수치가 제가 정확히 안 나 죄송한데 그게 나왔을 때 주가가 이외 더 갔느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2015년 너무 먼 가격이긴 한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이 5조가량의 계약 소식이 있었죠. 이게 파이프라인 계약 소식인가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고점이 되고 다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말 드리냐면은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기업이 돈을 많이 수주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식이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해왔느냐 그런 사례들을 저는 찾아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찾아봤을 때 최근 삼성에서 예전에도 그랬고 에코프로비엠도 2021년도에도 그랬고 한미약품도 5조가량의 파이프라인 소식이 있었을 때도 파이프라인 수주 소식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 그 이후에 주가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보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소식이 물론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건 맞지만은 이게 주가를 이끌 만한 계속해서 이끌 만한 요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2021년 9월에 그때 SK온 쪽에 수주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고가가 12만 원이었어요. 네. 올랐잖아요. 여기에 제가 지금 반박 아닌 반박을 좀 하자면은 이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같은 경우에 9월달 말씀하셨는데 이 9월달 이제 계약 소식이 나오고 나은 다음에 9월 28일날 어쨌든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 추후에 가긴 했지만은 추세적으로 많이 갔다라기보다는 이게 이후에 어쨌든 15만 원 돌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속 가네요. 물론 단기적으로 가는 거를 말해 달라 그러면은 제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후에 추세적으로 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많이들 기다리시는 게 LG 앤솔과의 어떤 추가 수주 이런 소식들을 기다리세요. 이게 삼성 SI 쪽으로 예전에 2021년인가요? 방향 잡으면서 앤솔과 방향이 조금 틀어졌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뼈아픈 부분인데 글쎄요 최근까지 계속해서 얘기가 없다라는 것들은 물론 영원히 일하는 건 없지만은 당분간 보게 되면 LG 앤솔이 이제 굳이 에코프로비엄 쪽으로 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먼저 배터리 중 우려 요인 가운데서는 어떤 걸 크게 보실까요? 우려 요인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엄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 시세가 강이 났다가 한 1년 반 정도 18년이 쉬었다가 다시 시세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비엄을 좋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탄산유통 가격이란지 이런 그 핵심 광문의 어떤 가격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엄 뿐만 아니라 LNF 같은 경우도 영업인율이 계속 어쨌든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2021년도에 2023년도에 또 갈 수 있던 가장 큰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중에 한 가지를 보고 실적을 한번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2021년, 2022년 계속 실적이 우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사이큐에 왔다를 보지만은 지금 2분기부터 보게 되면은 실적이 어쨌든 예상치 미치지 못하거나 플러스 그리고 이제 실적 예상치가 낮아진다라거나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2024년도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러면 본질적 가치가 좋아져야 되는데 탄산유통 가격 포함한 획심 광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이제 나쁜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양적으로 선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양적 성장과 질적성에 같이 가는 게 좋은 건데 지금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조금 편을 들었자면은 시장이 꺾인 게 아니거든요. 가다가 이제 기울기가 제가 볼 때 완만해졌어요. 전기차 시장이. 그런데 이런 기울기를 보이다가 이런 기울기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꺾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양적 성장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획심 광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양적 성장을 하더라도 이게 질적성에서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들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봤을 때는 다음 사이클이 우울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선 얘기를 안 할 수, 미국 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콜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럼프 출마를 거의 막아버리는 그런 판결도 나오고 했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의 드센티스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공약이 뭐냐면은 IR 법안 폐지, 공약이 걸었어요. 그런데 폐지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바이든이 안 됐을 경우 바이든이 만약에 안 되게 된다라면은 새로 들어온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져 나갖고 거기에 수혜주가 먼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지나간 정부에 대왔던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소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태양강, 북녘,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트럼프가 안 되길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베스트는 바이든이 어쨌든 다 지기 연속해서 계속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래야 어쨌든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명맥을 신재생을 이어갈 만한 명분이 최선의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로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요한 건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 이 전제를 무조건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미국의 LGN 솔루션 그리고 이제 SK온, 삼성XX가 증설이 완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생산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가서 시장이 좋다라면은 이 증설이 폭발적인 어떤 실적 성산을 이끌게 되면서 다시 턴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가서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지은 것 같은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증설이 도려 이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설이 동전양민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2025년이 분기점이거든요. 독이 된다는 건 어떤 식의 시나리오일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배터리 공장을 그렇게 많이 지어놨는데 증설을 했는데 그때가 전기차 시장이 생각에 닿을 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증설한 만큼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증설이 도리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넘어야 될 산이 해마다 이렇게 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차전지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산 리튬이라든지 실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가를 크게 발목 잡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실적이 꺾이게 되면은 발목이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시작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이걸 실적으로 반영했을 때 계산세 퍼가 어떤 정도가 되고 그렇게 받을 수가 이렇게 된다. 이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연결고리의 제일 첫 번째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무너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가는 이 카테거리가 성립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탄산유툼 가격이 아시겠지만 물론 현물 가격도 영향을 주시긴 하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상승할 때는 선물 시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을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좋아질까는 그 심리가 또 포지션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전기차 분위기가 2차전지 분위기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과연 시장의 포지션자들이 2차전지 탄산유툼이라든지 수산유툼이라든지 핵심값은 리켈 가격이 이런 것들에서 과연 이제 롱 포지션을 잡을까? 매수 포지션을 잡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 시장의 포지션자들이 롱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탄산유툼 가격이 못 올라가게 되는 거고 핵심값은 가격이 어쨌든 올라가고 수요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가에서 발생되는 원가 맞은 부분들과 그리고 판매하게 되면서 판매하게 되면서 판매 맞은 부분이 둘 다 이제 성장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기차와 어쨌든 전기차 시장 성장성은 완만하게 기울어진 상황이고 여기서 더 이상 늘릴 부분이 없고 탄산유툼 가격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늘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원가 부분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여기서 맞은 이만큼 남겨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경쟁해야 되니까 이 맞은 구간은 이렇게 넓히지 못하고 또 줄여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실적은 최소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기대요인 있을까요? 기대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요? 네. 어떤 걸까요?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내연차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적어도 내연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전기차가 그만큼 반이 팔릴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전기차가 비싸니까 체결해서 어떤 또 이제 모델이 유명하냐면 이제 레일 같은 경우 레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쪽으로 구매가 많이 늘었어요. 결국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가격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낮은 전기차 가격을 원한다? 낮은 전기차라기보다는 구매 부담 완화 이게 어찌 보면 금리나 수요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할부 금융금리 하락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원초적으로 전기차가 일반 우리가 차고 있는 내연기관차만큼의 어떤 가격이 정도가 된다라면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의 어떤 전기차 정체가 해소될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차 성장 전기차 둔화 전기차 시장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근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 결국이 어디로 교집합이 되냐면 그냥 구매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매 부담이 어쨌든 내연차만큼 내연차만큼 떨어지게 된다라면 사람들이 내연차가 아닌 어쨌든 전기차 살만한 이유가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전기차를 사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이 저는 다 해소가 된다라고 봐요. 결국 뭐 탄산 리툰 가격 양극재 배터리세 걱정 단 한 가지 않아요. 걱정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 그 걱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연차만큼 내연기관차만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는 저도 비후 관점이 바뀌게 될 거고 최소한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은 제가 틀리기 바라신 거 아니에요. 그런다라면 그렇게 대체 예상이 틀린 거기 때문에 기대 요인은 어쨌든 내연기관차만큼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건데요. 저는 네. 필적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내년 뭐 내년은 좀 지금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 주셨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후년 그리고 2026년 이렇게 증설이 완료되어 갈 때 네.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예측하는 수치가 있으실지 알아볼게요. 어 지금 이제 실적 같은 부분은 이제 FN 가이드 보게 되면 내년 뭐 연간 영업이 4.8백 정도 에코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이 수치도 저는 변동이 생길 거라고 봐요. 변동이 생길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실적의 변동치가 생기게 된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상퍼 예상 PBR 이런 것들 하향 조정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된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지금 한 90퍼 90배 정도? 현재 수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FN 가이드의 실적을 보게 되면 퍼가 이게 100배가 넘어가요. 이게 지금 이걸 보게 되면 퍼가 10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이덴스 좀 하향 조정하게 되면 한 90배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90배라는 퍼 수치를 봤을 때 과연 적정하다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100배가 넘고 내년 실적 아니요. 내년에 100배가 넘고 올해는 170배요. 아 네.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00배가 넘는데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 PER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네. 더 높아지게 되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좀 방어가 되겠지만은 글쎄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도 뭐 PER 90배가 뭐 그대로 적용되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90배가 된다는 가정을 깔게 되면은 90배 PER 90배라는 가정을 깔고 지금의 어떤 이제 상황이 난지 그리고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빔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실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지금의 적정 주가는 30만원 전후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 전 주가 왔다라고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실적이 꺾이냐 안 꺾이냐가 중요한데 2분기 3분기 4분기 어쨌든 우하향 우하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쨌든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주가도 당연히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이던스 일단은 내년 실적을 미리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제 실적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이제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 30만원이 현재 정적 주가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판단하고 있고 에코프로를 보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70만원 정도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만 유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주가 70배 70만원도 일단 적정하다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퍼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결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만 보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정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2026년 목표 주가 안 주실 것 같거든요. 탈출 전략으로 단기 목표 주가 주신다면 얼마 주실까요? 10월달에서 10월달 넘어갈 때 10월달 시장은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게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길 분위기하고 이제 그 국제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포즈션 청산 하고 플러스 그리고 1950년 이후에 미국 증시가 11월달이 다 좋았어요. 그거 두 가지 얘기하자면 10월달 증시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12월달이 안 좋아야 1월달이 좋고 12월달이 좋거나 나쁘지 않다라면 1월달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달이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잖아요? 어쨌든 지진이 올라갔으니까 생각도 사상 최고가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확률적인 통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 1월달이 재미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에코프로는 기준으로 이건 60만원 이상 지키는지가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60만원 지지 가능한지 그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뭐 에코프로 BM도 지지력 필요한 가격 주신다면 당연하죠. 당연히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은 25만원 25만원으로 설정을 하면서 오늘 배터리주 PR찾기와 전략까지 함께해 봤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